취소 좀 해달라 인데요. 이 소식 가수 싸이의 콘서트 야외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신나서 뛰노는 그 콘서트 있잖아요. 흠뻑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 공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해 싸이의 공연을 앞두고 눈살을 좀 찌푸릴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거대한 공연장에 물줄기가 저렇게 막 흩어져요. 저기 가봤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신납니다. 옷도 저렇게 파란색으로 맞춰 입고 막 가서 몸도 흔들고 공연을 즐기는데요. 이게 흠뻑쇼라는 이름의 콘서트입니다. 올해 공연 예매가 시작되자 대기 번호가 3만 번 대로 치솟을 정도로 대기하는 사람이 표를 끊으려고 3만 번 대로 치솟을 정도로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의 편승에 잇속을 챙기려는 일부 업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싸이 흠뻑쇼를 보기 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요금을 잘못 적었으니 5만 원을 더 내거나 예약을 취소해달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숙박업소 사장이 연락했다? 네. 숙박 중개 앱을 통해서 6만 5천 원에 예약을 했는데 이게 현재 같은 객실이 15만 원에 예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미 결제한 사람한테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면 취소를 해라. 아니 한몫 챙기는 것도 좋아요. 좋은 건데 장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양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결제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 차라리 처음부터 올려서 올리는 건가요? 맞죠. 아예 그냥 미리 알고 했으면 몰라도. 억울하진 않죠. 이미 내가 그 가격에 샀는데 다시 하라고 하니까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전북 지역에서는 이 흠뻑쇼가 처음 열리는 거라고 합니다. 익산에 물론 전주와 인근이죠. 전주와 군산 지역까지 숙박업소 요금이 들썩들썩했어요. 정달아 올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숙박요금은 게시만 제대로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든 그 요금을 미리 받겠다라고 공지만 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올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결제한 숙박객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논란이 의자 익산시 측은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지역 축제나 유명 공연이 있을 때마다 바가지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가격 상한선을 정해졌기도 하더라고요. 최대 2배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사례가 일부 숙박업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익산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까지 드네요. 이 영상은 어떻게 되실까요? 감사합니다.